비둥이 왜? 비둥이 왜? 응? 뭐? 뭐 해줘? 비둥 비둥 뭐 해줘? 왜? 왜? 한솔이 또 쌤 내갖고 또 와갖고 뭐만 하면 쌤 나갖고 자다가 깨서 왜 한솔 쌤좀 내지마 자다가 깨서 갑자기 귓붓가야 비둥아 응? 아이고 알았어 한솔 너도 해줄게 정말 있어 비둥이 좀 해주고 알았어 알았어 자 너 한 번 비둥이 한 번 기다려 순서대로 너 한 번 어이구 착해 비둥이 한솔이 챙기고 비둥이 한 번 자 자 알았어 알았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같이 아이고 같이 일타이피 일타이피 자 둘이 같이 한 손으로 아이고 많이 믿어왔어 많이 믿어왔어 많이 믿어해줘 감사합니다.